안녕하세요. 2024년 8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7월달 긴 장마로 땅이 지르가지고 찰필 미루었던 당근 자가소비용 텃밭 개념의 당근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밭장만을 해가지고요. 오늘 바로 씨앗을 넣고 있습니다. 원래 비료를 뿌리고는 최소한 일주일 뒤에 씨앗을 넣고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닐벌층을 했지만은 이렇게 천공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가스장에는 없다 보고 제가 일단은 바로 파종작업을 합니다. 왜? 너무 늦으면 당근은 재배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으면 너무 굵기가 가는 그런 당근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당근은 파종치기가 7월 한 20일부터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경북 상주 기준 했을 때 7월 20일부터 8월 한 5일까지가 적당하다. 늦으면 8월 10일까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당근은 보시라시피 이게 외관은 이렇게 동글동글한데요. 이걸 횡으로 잘라보면 그 나이태, 나무의 나이태처럼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즉 사부비대용으로 해가지고 나이태가 생기듯이 그렇게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게 한 7월 한 15일에서 20일쯤 그때 파종을 하면 재배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굵고 실한 녀석이 나오고요. 대신에 생식으로 먹을 때 씹으면 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부터 8월 5일 사이에 파종을 하면 굵기는 다소 가늘지만은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굵지만은 먹기 딱 좋은 식용으로 그냥 생식으로 했을 때 사각사각 먹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7월 한 20일경 1차 파종을 하고 8월 5일쯤 2차 파종을 하는데 금년에는 개인적 사정과 또 땅이 너무 지려가지고 제가 7월달 파종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개인적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농부가 무슨 휴가냐 해도 원래 백수가 가로산단 말이죠. 농부도 휴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오늘 이렇게 바짝만을 하다 보니까 흙도 수분이 적당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면적이 얼마 안 돼서 갈리로 로타리 안 치고 온이 삽질로 했습니다. 삽질로 해가지고 삽으로 뒤집고 또 삽 뒷면으로 톡톡 때려 깨고 해가지고 이렇게 흙을 좀 부드럽게 만들었다. 여기도 토양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가 돼야지 나중에 뿌리가 갈라지지 않고 잔뿌리가 마련하지 않고 직근으로 내려갑니다. 부딪히는 게 없고 토양의 물리성이 좀 부드러워야지 그렇게 내려간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파종은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손에 잡기 쉽게 비워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놓으면 됩니다. 놓을 때 대략 한 7, 8개 조금 더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발화율이 좋지 않다. 발화율이. 그래서 당근은 조금 씨앗을 섞어줄 생각하고 한 7, 8개 정도 이렇게 좀 놔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구멍 난 결국 한 개를 키울 거거든요. 한 뿌리를 키울 건데 그래도 고정도 해주고 이렇게 씨앗을 넣고 복토는 어떻게 하느냐? 복토는 그냥 쥐바닥에 있는 흙을 가지고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복토는 일반적으로 씨앗 두께의 2 곱하기 3. 씨앗 두께의 2 곱하기 3이니까요. 씨앗이 여기 불과 한 1mm 안되겠죠? 그럼 1mm만 3mm 정도 복토하면 되는데 그거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시요.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지난번에 제가 상추 파종할 때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도 물론 3, 4mm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겉으로 또 드러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토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복토를 해주시면 잘 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추는 이렇게 단거는 수분 요구도가 높습니다. 발화할 때. 그래서 늘 단거를 보면요. 장마철에 파종을 하면 잘나요. 그 잘나는 이유가 수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즉 발화할 때 발화의 3대 요소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3가지입니다. 수분, 온도, 산소입니다. 지원은 여름철이니까 충분하고요. 지원은 보통 20도 이상이면 다 발화 조건이 되거든요. 한 20에서 25도. 너무 추울 때는 발화가 늦게 되는 이유가 지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소, 즉 너무 깊이 들어가면 뿌리가 숨을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두께의 그런 복토, 즉 흙을 덮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2 곱하기 3입니다. 대부분 다 보면 씨앗의 2 곱하기 3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그 중에서도 당근은 수분 요구도가 높다. 그래서 장마철에 파종한 게 의외로 잘 나더라. 여름철에 파종하고 나겠지 나겠지 하는데 안 나는 이유가 이게 뜨거우니까 거듭이 마르거든요.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면 아무래도 발화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수분 요구도가 높다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다 심은 건은요. 제가 심은 데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차각망으로 덮어가지고 수분을 적당히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차각망은 요건 한 50% 차각망 같은데요. 한 요정도 한 겹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뜨거울 때는 이렇게 수분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두 겹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도라지 파종할 때 보여드렸죠? 요거 때 그 도라지 덮었던 겁니다. 요거에 도라지도 한 겹 내지 두 겹. 제가 해보니깐요. 너무 뜨거우니까 6월 초에 파종하니까 한 겹보다는 두 겹 덮었는데가 더 빨리 오르더라고요. 더 빨리. 그러니까 역시나 이렇게 두 겹 정도 덮어놓았다가 나중에 싹이 오르면 그때 그려줍시면 되는데 싹도 너무 어릴 때 겹지 말고 이거 속에서도 안 죽거든요. 차각망은. 참고로 제춤에 터나 부직포는 안 됩니다. 그거는 밑에서 타기 때문에 안되고 차각망으로 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차각망이 없으니까 제춤에 부직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눈누분 계신데 그건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차각망으로 덮어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7, 8개 넣었으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싹이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싹이 많이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솎아주면 되는데 너무 빨리 솎아주지 말고요. 솎아주는 타이밍은 대략 한 이정도 자랐을 때 이정도 그때 솎아주면 됩니다. 이정도 자라면요. 한두 포기는 빳빳하게 서가고 지가 보면 내가 대장이다라고 벌써 표시가 나요. 그때 빳빳하게 선 거 한 포기 놔두고 옆에 있는 거 뽑아주시면 됩니다. 뽑아줄 때는 한 포기를 한 손으로 잡고 나머지를 뽑아주셔야지 혹시나 뽑다가 건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뽑아주시면 되지. 너무 빨리. 언론에 이렇게 아기자기하는 것들을 벌써 솎아준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솎아주면 한 개 남은 것들이 희마리가 없어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솎지 말고 한 이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솎아주면 됩니다. 당근은 체면은 성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겠나 되겠나 싶어도 이렇게 한 한 뼈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는 비약적인 비례가 이루어집니다. 즉 온도가 좀 내려갔을 때 우리가 무성장하듯이 당근도 초기에는 크게 성장하지 않고 후기에 성장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품종은요. 제가 뜯다 보니까 하필에도 이름이 있는 애들 찢었네요. 이렇게 신흑전 오촌낭근입니다. 오촌낭근 이름이 좀 애매하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늘 이거 쓰는데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가격표가 없나. 최근에 샀는데 이거 한 개 2,000원 갑니다. 이거 농협종묘 거고요. 농협에 가시면 됩니다. 농협에 경제사업소나 영농지센터 가면 종잡합니다. 조만간에 배추, 무 이런 거 종잡 구입해서 심으셔야 되잖아요. 농협에도 그런 종자를 취급하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신흑전 오촌당근이고 가격도 싸면서 이거 한복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대략 한 요래 심으면요. 한 6가지만 심을 겁니다. 다 요 다 날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대충 당근이 한 100개 정도 나옵니다. 100개 나오면 이제 저는 또 당근을 좋아합니다. 겨울에 저장해놨다가 무 저장하듯이 단지에 땅을 파가지고 단지를 묶고 단지 속에 저장해놨다가 이제 한 개씩 꺼내 먹어가지고 겨울에 특히 밤에 TV 같은 거 보면서 썰어가지고 그냥 생걸로 먹으면요. 아우 이런 맛이 좋아요. 게다가 이제 당근 제가 나 재배할 때 이제 뭐 스테비아는 이런 또 제가 영양제도 취급하기 주기 때문에 확실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제 다른 애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유행을 갔었는데 노르웨이를 갔었습니다. 노르웨에 가니까 노르웨이는 겨울이 6개월 여름이 3개월인데 여름도 거의 무료나 봉갈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 가보니깐요. 이 당근을 판매를 하는데 아 굵기가 이 엄지손가락보다 좀 가늘고 한 인지? 한 요정도 되는 거를 한 이정도 묶음을 해가지고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마트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 여기는 기름이 길다 보니까 당근을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구나 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 먹으면 진짜 예언하고 맛있잖아요. 예언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수확량이 많지는 않죠. 예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를 한 5일 전후에 이렇게 당근을 파종하면 적당한 그런 사이즈가 된다. 나중에 제가 성장과정과 섞어주는 과정 그리고 수확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근 이렇게 파종식이다. 이런 말씀드려봅니다. 여기는 보면 파종식이가 제주도 7월 중순 중부는 7월 초네요. 7월 초인데 아 이래 너무 굵습니다. 이거는 재배용이고요. 판매용이고 자가소비용 텃밭 저는 늘 자가소비용 텃밭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텃밭 위주로 쓸 때는 이렇게 7월 한 25일부터 8월 한 5월 사이 남부지방은 조금 늦어도 되겠지만 중부는 좀 빨리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특히 파주 이런데 이런 데 좀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하지만 이렇게 남부는 7월 말에 적혀가 있잖아요. 이제 경북 상주도 제가 재배해 보니까 한 7월 한 20월부터 8월 5일 사이가 적당하더라. 자 그리고 이 구멍은요. 지난번 다른 걸 보여드렸는데 쪽파심을 때도 보여드렸는데 뭐로 뚫는가 하면 보시다시피 이거 부탄가스 잘랐는 겁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가연성 조심 이런 거 써 놨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부탄가스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 잘라집니다. 가위로 잘라줘요. 이거요. 일반 저가가 2천원 정도 싼 장 너무 좋은 거라면 가위로 버리니까 자르면 됩니다. 그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뺑뺑 돌리면요. 골프장 맨홀 그린의 맨홀 구멍 뚫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누러나오면 이 비닐은 이제 이렇게 제거해서 모으고요.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로타리를 좀 빨리 쳐놓고 비닐 쏘는 경우에도 이게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늘 로탈치가 금방 잘 안오르는데 이 안에 흙이 따라오릅니다. 따라오르면 다시 이렇게 살짝 흔들면 여기 부서서가 내려와요. 요건 지금 오늘 제가 그 로타를 치듯이 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바로 따라오르진 않았는데 지금 아직 여기 수분이 없어가지고 수분이 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따라오른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 옆에는 제가 그 뭘 할 것인가 하면 아 그 상추를 한번 뿌려볼 생각입니다. 상추가 상추는 고음기 파주면 자라 안나거든요. 그래서 며칠 조금 지나서 한 10일정도 더 있다가 요쪽에는 상추를 제가 심을 생각입니다. 상추를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상추는 이제 곧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또 쪽파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당근을 심습니다. 그래서 텃밭 하신 분들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바짝만 할 때 아 제가 다 미리 보여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 제가 여기 그 삽질을 하고 뭘 뿌리는가 하면요. 아 비료 비료는 제가 그냥 그 맞춤 24호 저한테 있는 거 질소질 12%짜리 복합 살짝 뿌렸고요. 붕사 조금 했고 그리고 봄에 여기 제가 감자 심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감자 심을 때 테비나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테비 석혈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때 테비 석혈을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을 하고 대신에 토양살충제 토양살균제는 제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쪽에 아무래도 또 옆에 논도 있고 또 얘기를 하다보면 또 가습할 수 있을까 혹시 뿌리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토양살충제 토양살충제도 같이 넣었다.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토양살충제는요. 벗에 마침 보니까 싸이메터가 있더라고요. 싸이메터를 넣었고요. 토양살균제는 후창입제를 넣습니다. 후창입제 참고로 텃밭 하신 분들 집에 있는 거 리더밀이라든지 카리스 입제 이런 거 핵폭탄 입제 이런 거 있으면 뭘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장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배추심을 때 됐는데요. 지금 날씨가 며칠 가물면서 밭이 적당히 말랐습니다. 로탈식이 딱 좋은 상태라요. 이때 밭장만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임박에서 하다보면 또 태풍이 올라가지고 또 땅이 질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비닐별칭 작업을 해놓으시면 좋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보겠습니다. 늘 좋은 날 드시고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이렇게 삽 그리고 갈퀴 그리고 이렇게 볼 넓은 갱이 그리고 이렇게 비닐별칭 이렇게 했는데 참기구 참고로 농기구와 농기구의 차이점 아시는가요? 농기구와 농기구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우리말은 참 어려운데요. 농기구는 이렇게 엔진이 없는 부위로 농사짓는 도구를 농기구라고 합니다. 홈이라든지 이런거 낫, 홈이, 삽 이런게 농기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엔진이 부착된거 트레타든지 경기관리기 아니면 풀을 깎는 애초기 뭐 이런거 엔진이 부착된 것을 농기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맹치 구분되니까 참고로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이거 조금 구멍 미끼만 더 신고 아 마치 오늘 구름 미끼 가지고 현재 한 9시 됐는데요. 그런데 바람도 불고 할만합니다. 여기 오늘 더워가지고 빛이 나면 일이 안되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늘 이렇게 하늘하고 눈치게임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복분자 농장이고요. 요 사이에 제가 텃밭 개념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요런 말씀드리고 삽질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자도 두개 나오네요. 지난번 켤 때 제가 놓쳤는가 봅니다. 요거 이제 버리면 안 되고 갈 수 없이 예 좋은 날 되십시오. 아 그리고 이렇게 종자 사용하고 남은 거는요 제가 그 다른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냉장보관 하시면 내일 또 쓸 수 있습니다. 냉장보관 저는 이렇게 하면 한 2년 정도 한 2, 3년 쓰는 것 같아요. 한 3년 가까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좋은 날 되십시오.